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저도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잔회 아니면 운회 둘 중 하나가 도망을 가버린 그런 아줌마 데려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깡패같은 친구 남편한테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이 완전 쫄아가지고 아내인 저를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며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제 깡패로부터 저를 못 지키고 도망가버린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끔 여러 커뮤니티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자기 아내가 깡패처럼 덩치 큰 남자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 혼자 살겠다고 마누라 버리고 도망가는 남편들이 종종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걸 보면서 에이 저런 게 어딨어 말도 안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그것도 바로 저희 남편이란 사람 말이죠 근데 또 이야기를 이렇게만 하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창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참고로 이 친구도 결혼을 했고요 뭐 결혼을 한 뒤에도 계속 가깝게 친분을 유지하는 중이고 특히 저희가 집도 워낙 가까워서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남편하고도 마찬가지로 되게 자연스럽게 몇 번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맞아요 바로 이 남자가 제가 제목에 쓴 그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서로 얼굴을 보긴 했지만 그냥 그게 끝이었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건 지금이 처음이죠 참고로 저희 남편은 평일에 일을 하는 일반적인 월급쟁이예요 그리고 제 친구 남편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죠 다만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출근하는 저희 남편 빼고 저랑 친구랑 이 친구 남편 이렇게 3명이 종종 몇 번 만났거든요 뭐 아주 가끔씩 주말이면 저희 남편까지 포함해가지고 4사람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극히 드물고 평소엔 주로 저희 3사람이 모여서 놀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구 남편이 운동 관련 사업을 해서 그런건지 평소에 여러가지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중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덩치 엄청 크고 근육도 되게 많더라구요 막 울룩불룩해요 마동석씨 같은 느낌이죠 거기다 인상도 되게 험악한 편이라 딱 보면 그냥 깡패처럼 생겼어요 물론 저야 친구 남편인걸 그래도 아니까 이제 또 좀 익숙하고 그래서 괜찮다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분명 무서운 얼굴이라고요 거기다 성격도 외향적이다 보니까 아내 친구인 저한테도 되게 살갑고 친하게 다가오곤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살짝살짝 선을 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저한테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지는건 기본이고 별로 기분은 안좋은 농담 있잖아요 또 본인도 그래 많이 좋아서 사업 준비하는거지 따지고 보면 백수로 마찬가지인데 툭하면 저한테 그 아니 꽁꽁씨는 대학도 나왔는데 왜 자꾸 일을 안하고 그렇게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또 가끔 세사람이 같이 헬스장에 갈 때가 있는데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 운동을 지가 알려주겠다면서 그 핑계로 은근슬쩍 제 몸 여기저기 터치하는 등등등 그 참 여러가지로 사람 기분을 되게 더럽게 만들더라구요 아니 누가 봐달랬어?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야 아니 너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같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그런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구요 그러다 결국 이 친구와 몇번 싸웠는데요 그럴 때마다 친구 남편이 또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고 그러면 저희는 또 화해하고 만나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걸 반복했어요 참고로 친구 남편은 저희가 싸운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너 사실 이 친구 입장 저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긴 해요 자기 남편 덩치도 크고 운동많이 하고 말그대로 깡패같은 사람인데 무작정 함부로 말리기에는 본인도 무서웠을거라구요 아무리 지 남편이라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열받는건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처럼 연약한 여자도 아니고 똑같은 남자인데 아내인 저를 전혀 지켜주려고 하질 않더라구요 실은 제가 남편한테도 몇번이나 하소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심드렁하게 이런 소리만 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더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뭐하러 자꾸 만나나 게다가 친구랑 싸우기까지 하면서 왜 만나 왜 그러는거요 그냥 그 친구도 그 친구 남편도 손절해 웃기네 이거 이런 소리만 하는데 아니 말이 좋아 손절이지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자기는 그 친구 남편이 너무 무서우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거잖아 지금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그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한다는게 나는 납득이 안돼요 그 친구 남편 덩치가 워낙 크고 깡패 같으니까 그러다가 한대 맞을까 싶어서 많이 무서웠나봐요 쫄았죠 그냥 손절을 해버리라니 아니 누가 손절하면 되는걸 모르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냥 손절해버리면 제가 그 사람이 무서워 도망간 꼬라지 밖에 더 되냐구요 아니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는거냐구요 남편이 마누라가 위협을 받고 기분 나쁘면 싸워줘야지 막말로 이게 어쩌면 그 사람한테 제가 생명을 위협을 받은 그런걸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도 계속 싸우는 중인데요 남편은 정말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덩치 큰 깡패 같은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게 무섭다며 쌩까고 도망가 버리는 남편 여러분은 이런 사람 믿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댓글 1번 아니 이 망할 옆에 내가 진짜 쳐 돌았나 깔깔깔깔깔 2번 아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거야 도대체 그럼 뭔데 니 남편이 그 남자랑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그렇게 기분이 나쁠 정도면 니가 안 만나면 되는건데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야 아니 설마 아줌마 나를 두고 싸우지마 이 남장래들아 하는 캔디라도 되고 싶다는거야 지금 아니면 그냥 순수한 또라이야 내 댓글 나도 바로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똑같은 댓글이 있네요 미친 캔디야 3번 저기요 정신 헷가닥 나가버린 아줌마니마 도대체 평소 무슨 드라마를 보고 사는겁니까 나가서 일이나 하세요 4번 어? 아니 이게 뭐야 니 남편이 맞는 말 했는데요 그냥 안보고 안만나면 끝인건데 왜 이렇게 꾸역꾸역 연을 이어가면서 불쾌하다고 하소연까지 하는겁니까 이유가 뭐에요 억지로 안만나면 그 친구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행패라도 부립니까 아니 만나는건 본인이면서 뭐 남편한테 어쩌라는거요 그리고 제목은 왜 이따위로 쓰는거요 병입니까 이거 5번 야씨 제목만 보면 남편이 오지게 차맞고 있는데 남편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줄 알았네 미친거야? 왜이래? 7번 이런 그지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만나는 니가 더 이상해요 말은 자꾸 싫다고 하지마 혹시 그 남자가 터치하는거 오히려 즐기고 있으니까 더 만나는거 아니야? 어우 천박해 8번 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니가 사고를 만들고 다니면서 도대체 누구대로 수습을 하라는거야 그 친구 안만나면 바로 해결될걸 굳이 남편이랑 친구 남편 싸움 붙여가지고 니가 얻는게 뭔데요? 남편 폭행 전과라도 달고 싶다는거야 지금? 아니면 동화속 공주기분이라도 내고 싶다는거야 뭐야 게다가 상대가 진짜 깡패도 아니고 친구 남편이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거지 지나가는 깡패한테 맞았어요? 이야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닌 뭡니까? 혹시 관종인가? 은근히 그 터치 즐기고 있는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닌척하고 그거 아니면 굳이 친구 남편을 왜 만나요? 남의 남편을 9번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거야 깡패 아니잖아 멀쩡한 친구 남편을 한순간에 깡패로 만들어버리네 그리고 니 생각대로라면 그래 깡패라면서 계속 만나는 너 뭔데 미친거 아니야? 또 싫고 무서우면 니가 알아서 안보면 되는건데 그 깡패같은 남자를 왜 자꾸 지발로 찾아가가지고 만나는거냐고 본인만의 세상에서 공주 놀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건가? 그렇구만 10번 설마 아줌마는 지금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도망간게 아니고 아줌마는 왜 도망을 갔는데? 이 사연이 진짠지 주작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건 그런게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앞에서 센척하고 막 가오라 그러죠 가오잡고 막 그런 양아치들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걸 엄청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뭐라고 하죠? 대접받는 느낌 막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그런 소위 말해서 참박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있었는데 옛날 일입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건 아니고 다른 여자애가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런걸 좋아하느냐 뭐라고 했냐면 몇가지가 있었는데 다른거 생각이 안나고 그런게 멋있어 보인다 남자답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말 낭만이 있다 이거였는데 아니 여자앞에서 센척하고 가오잡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 시비 걸어가지고 패고 맥주병으로 머리 깨가지고 구치소키 들어가는 그게 낭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는 분들 계시죠? 제 그놈 친구 맥주병 이 친구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놈입니다 막 가오 부리고 센척하고 허세 이거를 진심으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놈이에요 지가 그러면서 되게 남자답다라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하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